네,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시간이 결국 끝이 났습니다. 장관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늘 조금 전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우리 추 장관. 사실 작년 안에는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추 장관의 이임식 장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 2020년 1월 2일 오후, 2021년 2월 27일까지 법무부 장관의 제임하심을 기념하여 이 패드를 드립니다. 법무부 차관의 강구입니다. 박수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은 추미애 장관인데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임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을 노도할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캡보며 검찰개혁의 아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전 장관님, 조국 전 장관님의 헌신과 로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 장관의 임사 내용 지금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입니다. 그전에 좀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 검찰개혁 얘기를 떠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실제로 본인에 대한 평가를 기본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법무부 장관 자리는요? 그렇죠. 보통 자평과 타평이 차이가 있지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평가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1년 동안 검찰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내부적인 국무조정실의 1년 동안의 평가에서도 가장 최하점, C, D, E, F가 없는 C를 받아서 가장 정부 내에서 최하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문정부가 얘기하는 검찰개혁,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라든지 수사 관행 개선이라든지 이거는 추미애 장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만약에 검찰 인사권, 수사 지휘권, 감찰과 징계라고 하면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많은 언론과 지식인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지력한 대로 권한은 있어도 남용해서는 안 될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지난 1년간의 작은 소란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국정 혼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본인이 사퇴를 한 거냐 대통령이 경지를 한 거냐 많은 논란은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환한 여론, 싸늘한 민심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고 본인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언론계, 법조계, 교수들, 아마 사상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쫓겨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개인적인 시각, 이도훈 위원님의 시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김변호사님 그럼 저하고 오늘 임사 중에 눈에 띄는 맥락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 행사에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수사직과는 한 6번 발동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자평을 추 장관이 했거든요. 참 이런 거예요. 제가 아마 탑테나 한 5, 6년째 출연하는 것 같은데 새로 오는 장관의 취임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떠나는 장관의 임사를 얘기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만큼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좋든 나쁘든 한국 서초동과 여의도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떠나는 마당의 취임사, 임사까지 우리가 뉴스거리가 논평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일단 보신 말씀. 김종석이 얘기했던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자기가 행사에서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 여기서 제가 질문. 그동안 수많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수사지휘권이 검찰 정보 8조 있는 걸 몰라서 안 썼을까요? 이거 하면, 그걸 쓰면 검찰을 수사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휘지할 수 있는 거 알아서 못 했을까요? 아니면 역대 장관들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서 안 썼을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당 대표까지 하셨고 국회는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은 만들 때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입법자의 의도를 법조문 하나에 담을 수 없으니 왜 입법자가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의도가 중요한 건데 검찰 정보 8조 있는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장관이요, 이 권한을 마음대로 쓰시오가 아니라 웬만하면 쓰지 마. 이게 그 법의 입법 취지라는 건 다 압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요? 그럼요. 형사정보 교과서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런데 역대 장관들은 거의 한 번도 안 쓰고 오직 천정배 장관이 또 딱 한 번 썼던 그 수사지휘권을 1년 동안 3차례인가 4차례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하고 불가격적인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수 장관이 했던 업적을 생각을 해보면 검찰개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박상기 조국 전장으로 헌신과 노고의 깊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검찰개혁 조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 박상기 조국 전장관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차치하고더라도 그거 어쨌든 조국 전장관은 민정수석이 있을 때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이나 그런 조치들 중에서 추 장관 때 이루어진 거 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를 지금 온갖 고초를 걸고 검찰개혁의 마중물을 됐다고 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의아하게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개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조옥 교수님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이 말을 지금 김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으니까 이 말은 좀 하더라도 이 부분도 좀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겠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뭐 이제 그 누구도 거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그게 크고 작은 소란이었는지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작년 1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1년 동안 벌어진 일을 소란이라고 얘기하기엔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이 넉넉하게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볼 때 역사적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동의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했는가에 대한 평가겠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그걸 개혁에 저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의 대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 두 부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법률적인 평가에 의하면 행정수정 두 번 다 추미애 장관 측이 폐배했고 윤 총장 측에 손을 들어줬죠. 4월에 또 있습니다만 여하간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법률적 판단이 나온 것 같다. 직계 절차에 대한. 두 번째 정치적 평가인데 아시겠지만 추윤 갈등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건 사실인 거고요. 추미애 장관이 떠나니까 또 막상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추 장관이 많은 걸 얻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주 나쁜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 간의 갈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검찰이 저질러왔던 많은 나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단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들은 계속 견지돼야 된다. 그런 견지 속에서 실행방법에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같은 방식이 아닌 좀 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실행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1년간의 기간 동안 되짚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간 되짚어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윤 총장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지난 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 장관의 과거 발언, 작년 한 해 동안의 발언을 한 번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그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하시고 해결치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역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나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남영희 부대부님. 그런데 일부의 시각은 물론 이런 자평 혹은 본인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소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헌신에 대해서 감수합니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보다도 일단 만약에 소란이 일어났으면 관련해서 국민께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대국민 메시지 정도는 법무부 장관이 하고 떠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정치인 추미애 장관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촛불정국이라고 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화두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시민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기 아까 말씀을 다 해주시긴 하셨는데 무소불의의 권력이라고 말했던 부분을 다들 지금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의의 권력이라는 것이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최대한의 힘을 발휘했던 그 권력을 누군가는 견제했어야 되는데 이전에 법무부는 검찰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잡음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동안 일어났던 소란이라고 저는 봐주는데 사실 소란도 아니고 그건 제가 볼 때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보수, 야당 쪽 또 언론에서 증폭시킨 부분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사고 계셨던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본인이 하실 역할을 다 많이 많은 것을 이뤄내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하신 게 자평이 아니라 평가를 훗날 크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평가 받아야 될 부분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분들은 진짜 조국 전 장관은 어땠습니까? 검찰의 아주 대단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7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친인척들까지 별건, 별건 수사를 다 통해서 지금도 고초로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 장관은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들 휴가 문제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비리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없었고 저항에 계속 뭔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대단했던 법무부 장관으로 후대의 역사에 남아 평가받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원님, 제가 말꼬리 잡자는 건 전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소란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부풀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과정은 뭔가 이걸 크고 작은 소란이라든지 언론과 야당이 증폭시켰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건 아니죠. 대단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의 법무부 장관과 지금의 검찰총장의 관계가 달랐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사문화될 수 있었던 민주적 통제의 수사권 지휘 등을 행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떠나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의 논란, 뒷맛이 개운치 않았는지 퇴임 전 날일 어제 마지막 현장반문으로 추 장관은 이렇게 동부구치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도은 의원님, 오늘 이 임사도 그렇고 추 장관이 어제 동부구치소를 찾으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다. 좀 크게 보면 추 장관이 후위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자화자찬 기조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내의 평가, 법무부가 최하점을 받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더 확산된 거 아니냐 확진자가 천 명 이상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평가로도 이루어진 거고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서 일단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이 됐고 그래서 본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본인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동부구치소 직원을 포함한 법무부 노조에서 추미애 장관을 동부구치소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실제로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단순히 동부구치소 감염 확산 사태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서 했던 말과 행동 이거는 앞으로 본인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하나의 평가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 평가가 김종원 교수님 실제로 여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일단 좀 여유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저에 대한 위로 보듬어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글쎄요. 오늘 이 임식을 바로 가진 추 장관에게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적절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본인 앞으로도 좀 뭔가 대권 도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인이 정치를 접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에 크고 작은 소란들이 많았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모든 언론의 뉴스들이 1년 동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장 두 사람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옳고 그룹을 떠나서라도 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여유를 많이 가져야겠다. 스스로가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었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해야겠다. 개인적인 힐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검찰개혁에서 아까 평가한 것처럼 강의를 본인 스스로 잡청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팬덤층이 형성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결합돼 있는 정치인 추미애 로서의 행보를 걸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11월에 아마 경선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10개월 동안의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추미애식 정치에 예열을 할 것이고 발동을 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반응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문제입니다만 본인은 제가 볼 때 그 일을 계속 일관되게 본인이 1년 동안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방식과 유사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던 아들 휴가 의혹이 아직 일단락이 되지 않은 걸까요? 제보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들 서모 씨의 상사 김모대위가 군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무혐의 처리가 된 상황에서 제보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된 범인의 정당한 휴가 경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위법 볼법이 있을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과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소설이 소설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일단 아들 유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일단 났다고 하더라도 김 변호사님 화면을 보는 것처럼 아들은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제보자는 아직도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당시에 이제 보니까 김모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해줬느냐 안 해줬냐고 그래서 그 김모대위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을 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나 구두 승인한 적 없어 오케이 안 했어 이건데 당시에 이제 현일병이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나 승인받았어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한 거예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말에 신빙성을 둬서 무혐의 처벌 한 겁니다 아들은 그런데 이제 이 김모대위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관할이 그리고 현역 군인이 이제 군무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할이 군검찰이 있으니까 군검찰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군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혐의가 군무 이탈을 비호한 혐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군무 이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은 무혐인데 그런데 이 대위 사인한 대위는 사인할 수 있는 권한국 대위는 군무 이탈을 비호한 혐의라는 거죠. 그럼 군무 이탈을 비호한 혐의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 라고 만약에 군검찰이 판단하면 그건 뭐예요. 군무 이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군검찰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서울고검에 항고가 들어가 가지고 고검에서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거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물러났다 이거와 상관없이 아들 군 휴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김모 대위를 군검찰과 다시 보는 건 맞는 겁니다. 반할이 군검찰이 있으니까. 그런데 군검찰의 보건 혐의가 군무 이탈을 비호한 혐의다. 군검찰은 그게 맞다라고 되면 군무 이탈을 했으니까 비호 말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가능성입니다. 서울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년 1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켰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임식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이 뉴스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에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